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TEMC의 수요일체 결과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기업 분석 영상은 일찌감치 따로 업로드를 했었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미 다 시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TEMC는 반도체 제작할 때 필요한 특수 가스를 제조하는 회사였죠. 특수 가스 중에서도 공기 중에 매우 매우 희소한 희귀 가스를 다루는 비중이 더 높았고 희귀 가스 중에서 네온 가스는 원재료부터 완성품까지 국산화에 모두 성공한 국내 유일한 기업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포스코가 파트너사였고요. 삼성, SK, 포스코가 모두 투자한 회사라는 점에서 관심이 가기는 했는데 이 회사가 22년에 엄청난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네온 가스를 포함한 희귀 가스의 가격이 급등했던 덕분이었어요. 문제는 이미 이제 가격이 정상화 궤도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올해의 실적은 작년보다 부진할 수 있다라는 게 위험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회사가 공모가를 산정할 때 22년에 엄청난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고 주요 경쟁업체인 워닝머트리얼즈와 비교하면 공모가는 이미 너무 고평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술력이나 특수 가스 시장의 전망을 고려했을 때는 관심 종목에 편입하기에 충분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모주로서 접근을 하자면 공모가는 밴드 하단보다 낮은 가격에 확정을 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수요 예측 결과를 같이 한번 볼게요. 경쟁률은 31.33대 1 한주라이트 메탈의 958대 1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청 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이요. 밴드 하단인 32,000원 미만을 적어낸 기관이 참여 건수 기준으로 91.96%나 됐다는 거 참여한 기관의 92% 정도는 밴드 하단도 비싸다고 평가를 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의무부유 확약 비율은 수량 기준으로 0.43% 건수 기준 5.36%입니다. 3개월 확약을 신청한 기관이 30개가 있었는데 아주 소량씩만 신청을 했네요. 그래서 수량 기준으로의 비율은 매우 낮아진 거죠. 신청 기관들에게 많이 잘 배정을 해준다고 해도 의미 있는 수준의 확약 비율을 기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밴드 하단보다 4,000원 저렴한 2만 8,000원에 확정이 됐고요. 공모 규모도 줄였습니다. 40만 주를 줄여서 180만 주 공모하고요. 공모 금액은 약 504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 상장 예정 주식수도 좀 줄어들면서 시가 총액은 약 2,984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3,000억 원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해도 규모가 조금 있는 편에 속하죠. 청약일과 상장일은 한주 라이트 메탈과 겹치고요. 하나투자증권이 지금 10년 만에 단독으로 주관한 건인데 흥행에 성공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신주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 사주 조합의 4.33%가 배정이 된 건데 직원 80명 기준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2,7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돼요. 이거는 아무래도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배정을 한 것 같아서 미달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장일에 바로 유통 가능한 물량은 25.73% 20%대라서 괜찮은 편인데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768억 원 정도로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기존 주주 비율은 9.57%로 아주 높은 건 아니고요. 기존 주주에는 재무적 투자자들과 개인 주주 그리고 기타 소액 주주가 보이는데요. 이들의 투자 단가는 공모가보다는 훨씬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에 하나투자증권 주관사가 마지막으로 투자를 단행했을 때 투자 단가가 2만4천 원이었거든요. 이전에 투자한 FI들의 단가는 분명히 더 낮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의 마지막 투자 단가가 2만4천 원이라서 저는 내심 공모가가 2만4천 원 또는 그 밑에서 확정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았네요. 워낙 재무적 투자자가 많은 종목이라 공모가를 많이 낮추기는 어려웠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진짜 여기저기서 투자를 많이 받았거든요. 투자 유치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아니지만 바로 유통 가능한 물량은 아니지만 1개월 뒤부터 추가로 풀리는 물량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1개월 뒤에 유통 가능한 재무적 투자자들의 물량 17.84% 추가될 예정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도 22만 8,150주가 있는데요. 이 중에 9,000주는 행사 기간이 도래했고 행사 가격이 2,333원이라 행사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근데 상장 예정 주식 총수 대비해서 0.08%에 해당하는 물량이라서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하면 경쟁률이 매우 낮고 기관들은 밴드 하단도 비싸다고 평가를 했고 확약 비율은 수량 기준 0.43%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정말 최악의 수요 예측 결과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장일의 유통 가능 물량은 25.73%인데 금액으로 계산하면 768억 원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 매우 부담스럽고요. 확약 비율도 높지 않아서 여기서 크게 줄이지도 못할 것 같아요. 자, 최근 공모주들 중에서 유통 시총이 700억 원 이상이었던 그런 종목들을 뽑아봤는데요. 바이오노트, 윤성 FNC, 탑머티리얼, WCP, 소카 정도가 있겠습니다. 최근 순서대로요. 보시면 상장일에 수익을 준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는데요. 이들의 수익과 손실을 결정한 주요 요인은 공모가 메리트였다고 생각을 해요. 손실을 기록한 윤성 FNC와 WCP는 규모가 워낙 크기도 컸지만 공모가에 대한 평가가 마지막까지 좋지 못했잖아요. 절대적인 가격 수준이 비싸기도 했고요. 그래서 TEMC도 낮춘 공모가가 과연 청약해볼 만한 가격 수준이 된 건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가스 국내 대표 업체이자 주요 경쟁업체인 워닝머티리얼즈와 비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워닝머티리얼즈는 오늘자 시가총액 기준 PER 5.16배로 계산이 됩니다. TEMC는 공모가 기준의 퍼가 6.14배고요. 근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워닝머티리얼즈는 TEMC 대비해서는 희귀가스를 다루는 비중이 낮고 그리고 직접 제작하는 제품보다는 사들여서 이윤을 남기고 파는 상품의 비중이 더 높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TEMC에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희귀가스가 당연히 더 부가가치가 높고 또 그걸 또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5배보다는 조금 높게 하지만 보수적으로 6배로 잡고 주당 평가가액을 도출해보면요. 2만 6천 8백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22년 3분기 누적 순이익을 연안산한 순이익을 적용해서 계산한 값이에요. 그렇다면 공모가 2만 8천원 제 기준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작년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희귀가스 가격 급등에 수혜를 입었다면 올해는 그 반대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로 인해서 증권사가 추정하는 22년의 전체 예상 실적은 22년 3분기를 연안산한 수치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흥국증권의 리포트를 참고 22년 예상 순이익 394억원을 적용해서 계산을 또 해봤어요.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은 더 낮아지겠죠. 2만 1,714원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전히 2만 2천원 밑으로 내려와야 제 기준에서는 부담없이 접근하기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공모주로서의 접근보다는 시장에서 노려보는 게 좋겠다는 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모주들 상장일에 수급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동시 상장인 경우 한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나더라고요. T3와 TFE 가장 최근에 동시 상장일 때 사실 두 종목 다 굉장히 가벼운 편이고 둘 다 수요 해치 결과가 괜찮은 편이었어서 수급이 조금 나뉠 수는 있어도 두 종목 모두에서 수익 구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그래서 T3와 TFE 모두 청약에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수급이 T3로 쫙 쏠리고 TFE는 그냥 완전 외면당해버리더라고요. 이 경험을 통해서 당분간은 동시 상장일 때 비교 우위에 있는 종목에만 집중을 하자라는 결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주 라이트 메탈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유통시총이나 시가총액의 차이도 꽤 벌어지니까 굳이 TEMC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 종합 정리해 보겠습니다. TEMC는 국내 유일 희귀가스 전 공정을 국산화한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고 삼성, SK, 포스코가 모두 투자한 회사라는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갖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모주로서 접근을 하기에는 여전히 가격 메리트가 딱히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TFE 동시 상장의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공모주로의 접근은 가볍고 가격 부담이 덜한 한주 라이트 메탈에 우선 집중을 하고 TEMC는 상장 이후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상장일의 수익 구간을 바로 준다면 그건 안타깝지만 제 몫이 아닌 거고요. 배송 물량과 청약한도 확인해 보세요. 45만 주가 배정됐으니까 균등은 22만 5천 주가 되겠고요. 온라인으로 청약을 하면 모두 4만 5천 주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한도는 널널한데 참여하실 분들은 그 안에서 위험부담이 가능한 수준으로 잘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최종적으로 마칠게요. 둘 중에 하나라도 그냥 부릉부릉 좀 산뜻한 출발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내일 1일차 상황을 지켜보고 따로 코멘트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